안녕하세요. 저는 내손 1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주시내 주무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. 저는 분당에서 차로 출근하고 있고, 차로는 대략 15분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네, 좀 이쪽으로 오세요. 어? 이쪽으로 오세요. 인생하네요. 서 그때 바로 입샷 걷고 ، 점심시간이라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거에요. 저희 뭐 먹으러 가죠? 저희 닭갈비 먹으러 가요. 갑시다. 빨리 가시죠. 지금 찍히고 있는거에요? 네. 그렇지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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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, 우선 손이 건조하면 지문인식이 잘 안 돼요. 손에 물을 묻혀주시면 지문인식이 잘 되는데 우리 주민센터에는 작은 물티슈를 구비해두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, 지문인식을 할 때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중요합니다. 엄지손가락이 튀어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깊숙이 올려주셔야 지문인식이 잘 돼요. 그래도 지문인식이 안 될 때 화면에 나오는 지문을 보시고 주민등록증 뒤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과 위치를 최대한 일치시켜주시면 돼요. 또 지문을 보시면 동글동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지문인식기 중앙에 맞춰주시면 인식이 잘 된답니다. 영상 촬영은 되게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도 됐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편하게 재밌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모습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영상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우리 의왕 C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!